그래서 이는 생일 축하해 생일이야? 생일이야 헐! 대박! 생일 축하해! 빨리 인사해야지, 패밀하네 내가 찍어야 되는 거 아님? 다 지각세 안녕하세요 자기의 사람 산다고 아 맞아 왜냐면 여기 남자랑 여자랑 한국 조폐공사 오늘 소사가 왜 이래? 1시간 반짜리 너는 지금 시청해야 되는 거야 그러네 한국 조폐공사 좀 예쁜데 안녕하세요 안녕 2시간 반짜리 책 6만 8 3시간 반짜리 마극화 밥 먹으러... 밥 먹으러... 어? 몰라? 응 별로게 없어 추워 모르게 짜잔 아니 지금 나만 기절해? 아 넌 약속까지? 아니야 나도 기절하지 아 맞다 오늘 매번 가야되는데 아 우와 이렇게 생겼구나 오 좋다 완전 완전 좋은데? 아 근데 시설이 크게 다 있다 보니깐 왜? 제일 큰 사물함 제일 큰 사물함은 주인공은 바로 사장님 사랑합니다 사장님 쓰시기 살까? 앟흑 둘이 제가 굳이 이제 돌아가서 도착할까? 아침에 오랫동안 아침에 어두운 날 아침에 오랫동안 친구랑 사랑하는 모습 이 영상은 한국의 언급과 함께하는 모습 한국의 사회에 대한 광고를 만들고 한국의 사회에 대한 광고를 만들고 오늘의 사회에 대해서는 한국의 사회에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귀여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